지금 안 지워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온전히 많았어요. 차 저기서 미쳐놓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해변 위주로 해변 위주로 해변 위주로 해변 위주로 해변 위주로 해변 위주로 movimento KNOW 물이 빠지면 물이 꼭 흘러가서 다시 이렇게 가면 돼 어 잠깐만 조하 씨 저렇게 끝불 가는 사람들 저렇게 가잖아 조하 씨 조하 씨 조하 씨 이쪽이야 이쪽 조하 씨 그쪽 이렇게 사 저렇게 조하 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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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러분 멋있다니까 저기 보면 저 암장하는 사람도 저기 있고 우리는 이제 절로 갈게요 야 누가 이거 만들어올 수가 됐을까 있는 일도 모르겠대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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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기가 엄청 나아온나 보다 종이가 다 됐네 나도 모르게 넌 스며들었어 자꾸 생각나 널 보고 싶었어 뚜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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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 행복해 누굴 좋아하는 기분 난 널 좋아하는 고마워 여기 내 맘에 봄이 왔다는 게 느껴져 내 맘을 받아줘 넌 이미 갖고 있겠지만 더 좋아하나 봐 나도 요즘 들어 알겠어 내 자리가 있어 자꾸 생각나 앵둘 같은 입술 넌 좋아하나 봐 나도 모르게 넌 스며들었어 자꾸 생각나 널 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 다들 여기 앉아서 보고 싶었어 저렇게 세랑 팔아요 여기 차장이랑 내가 여기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나도 내가 여기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전까지는 고마워드 happening 나 깜짝이야 난 날이 끓인 줄 알겠어 나에게 놀라게aines 멘트에 오게 remarks 누가 잡고 싶었어 자꾸 생각나 왜 이렇게 생각나 싸발할 것 같은데 그치? 그치? 뭐가? 응? 좋았다. 그것도 안 돼. 꽤 싸봤자. 만 원 정도 싼 거 같긴 해요. 차 빠졌어요. 차 저기다 주차한 거예요. 저 사람 많다니까. 뭐야, 피스야. 안 좋아할 것 같아. 어, 안 좋아할 것 같아. 오랜만에 우럭이나 깨우니까. 강화가...